오늘의 미스터리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이곳, 감악산 자락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 소원을 들어주는 영엄한 할아버지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돌덩이를 안고 뭘 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돌이라고 해서. 거긴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영엄하다는 할아버지의 정세, 바로 이 돌인데요. 돌할배로 불리는 이 돌에 소원을 빌고 들어올리면 그 영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 안 들릴 것 같아. 우와 틀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잠시 잘 들리죠. 지체 없이 소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들리는데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요. 소원을 빌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안 들리는 건가요? 정말 이번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야, 이거 싫어하다. 당황한 기색이 염력합니다. 수년간의 산행으로 다져진 체력이 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희한하네요. 그런데 정말 못 드시는 건가요? 안 들려요? 번쩍 안 들려요. 번쩍? 번쩍 들 수가 없어요. 희한하네. 일할 때는 막 25kg, 30kg 그냥 번쩍 안 들거든요.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돌의 무게. 약 16kg으로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못 뜨는 걸까요? 그렇다기에는 성인 여성이 돌을 들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은 더 수월하게 들어오면 들었다 놨다 쉴 틈 없죠. 신기일전. 소원을 빌고 다시 돌을 들어 올려 보지만 믿음도 없습니다. 못 들겠어요. 아, 휘한 놨다. 결국 한 번도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거 비슷하네, 비슷하네 진짜. 그래도 소원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간절함을 가득 담아 손을 들고 비장하게 돌을 들어 올려 봅니다. 하지만 야속하기도 꼼짝하지 않는데요. 들듯 말듯 돌과 밀당 계속됩니다. 본인도 안 믿기는 모양인데요. 안 들려요, 저거. 그냥 안 들려요? 그런데 비슷한 무게의 다른 돌은 쉽게 듭니다. 그것은 자기 체질 아니에요? 체격? 그런데 아까 여자분은 키도 큰데 들만한데 못 드네. 결국 번대 경기가 일렸습니다. 과연? 시작! 나는 팔은 약해. 힘이 약한 건 아니었네요. 약한 건 아니었다고. 왜 약하지 않지. 소별 안 들려? 기운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정말 이곳에 신비한 기운이 깃든 걸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보여주는 돌. 신묘한 비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수십 년간 수많은 돌을 봐온 명장에게 물었습니다. 재질은 화강암이라고 봐야죠. 화강암. 이런 자연석이 나올 수가 없죠. 완전 원으로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자연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공구를 대가지고 땅그랗게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돌알배는 물론이고 그 돌을 받치고 있는 돌판 또한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라는 얘기. 대체 이 돌알배를 만든 건 누굴까. 방문객들이 떠나고 산자랑이 조용해질 즈음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하게 돌을 어루만지는 모습만 봐도 딱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쩌다 돌알배를 만든 건가요? 100일 기도를 하면서 만들게 됐죠. 이걸 만들어라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라고 하니까 그냥. 20년 전 계속된 실패와 방황으로 속세를 등진 강 씨. 꿈속에서 신의 개시를 받고 3개월간 돌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악산 돌할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천 돌할배는 들리면 안 들어주고 안 들리면 들어주는 거 반대로 됐어요. 돌을 들어 올리지 못해야 손을 이뤄준다는 영천의 돌할배. 분명 감악산 돌할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체 왜 못 들어 올리는 걸까요? 뭔가 끌어당긴다고 들하고 안 들리는 사람들은. 글쎄요. 저도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경험자들에 따르면 마치 자석처럼 딱 달라붙은 듯이 돌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자석을 대봤지만 어느 것 하나 붙지 않았는데요. 자석은 없네요. 그렇다면 돌이 사람을 가리는 걸까요? 왜 같은 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사람들이 느꼈다는 끌어당기는 힘. 분명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석에 붙진 않지만 사람과 통하는 다른 에너지가 있는 걸까? 전문가에게 면밀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지금 자석에 가져갔을 때는 이렇게 자기장이 측정되지만 제 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기장이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자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강암은 제 몸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거의 띄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몸도 자성을 띄고 있지 않고 또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원을 이뤄주는 돌도 자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석 때문에 돌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궁에 빠진 돌알배의 정체. 정말 이 돌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깃든 것일까? 기도를 정성껏 많이 하는 사람과 좀 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을까요? 이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긴가민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시도해봅니다. 조금 들리는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돌을 들어보는데요. 설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설마요. 틀려. 무기가 틀린데요. 기도하니까. 안 들려요? 같은 돌이 맞나 싶을 정도. 거짓말은 아니죠.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던 즈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든다 못 든다의 차이는 개인적인 근력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소원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거든요. 이 돌을 들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원이란 자체가 원래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낮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돌을 틀 확률도 같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소원은 암시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원이라는 걸 판단한 순간 몸도 반응한 겁니다. 매우 어려운 평생에 한 번 될까 로또 1등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그 돌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의 달성 확률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집중시킬지를 이미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본인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사이에 간극이 매우 크다라는 거거든요. 들 수도 못 들 수도 있는 묘한 무게. 돌이 사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건데요. 내년에는 아무 사고 없이 살렘들 잘하고 또 저희 가정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들 소원 이루는 법 아시겠죠. 첫 단계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돌이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슴으로 다가올 2023년에도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